Hey Koreans, how are you? It is already the end of 2012, and the year 2013 is coming. I wish all of you a happy new year, and als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번 주 목요일 날 질문은 만약에 택시 타고 운전자가 Where would you like to go?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?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. Shinkai2k2 님이 쓰셨는데 I would like to go to the New York Stock Exchange 라고 쓰셨어요. 뉴욕에 처음으로 여행으로 온다면, 그리고 또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꼭 한번 가셔야 되겠죠? 만약에 미국에서 택시 타시면 딱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팁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택시를 타시면 미국 문화로서 팁을 줘야 되는 게 예입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은 팁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? 라는 질문은 많이 나오시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낳은 금액의 10% 아니면 너무 잘해주면 15%가 충분해요. 그리고 만약에 가방에 있으시다면 그 가방에서 1, 2분만 좀 더 주시면 팁이 충분합니다. I hope all of you have a great end to 2012. 2012년 잘 마무리 하시고요. 그러면은 내년 뵈요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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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